북한이 새로운 기쁨조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키 170cm, 이런 장신 미녀들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 어떤 얘기예요? 우선은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보필할 만한 새로운 기쁨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선발했던 기쁨조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제는 보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를 인용하면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 때 근무했던 여성들을 모두 해임을 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자주 찾는 초대소,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별장 등지에 170cm 이상의 미모의 여성들을 새로 선발해서 배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쁨조 여성들이 해임한 뒤에 평양의 한 호텔에서 보안을 지키겠다, 이런 각서까지 쓴 다음에 비밀각서를 받고 귀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김정일 시대 때 있었던 여성분들이라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테니까. 김정은 적대하면 자기도 싫겠죠. 자, 송지영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쁨조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기쁨조에 뽑히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아빠가 그런 위치에서 아는 사람들은 자기네 딸이 그런데 뽑히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아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80%는 저희도 예를 들면 처녀 때라면, 뭐, 오과라고 하는 북한의 기쁨조를 선발할 때, 고등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15살, 14살 때부터 중앙당에서부터 또 군당, 도당 간부를 거쳐서 오거든요. 오과 지도원들이 와서 학생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서 인물 합격인지, 다리가 오자형이 아닌지, 신문을 읽었을 때 말을 떠듬거리지 않는지, 그런 걸 다 미리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검사가 들어갑니다. 일단 외모를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분검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장선생님이나 군당에 얘를 잘 키워라, 농촌지원이나 이렇게 그런 데 나가서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걔네를 데리다가, 비밀리에 25살까지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별장이나 특각 같은 데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옥과 여성들이 있습니다. 걔네는 거기에 뽑혀가자마자 군복을 입고, 별 쏘이라는 걸 하나 달고, 그냥 계급은 군대입니다. 군대 복무나 갔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10년 동안 편지 한 장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그거는 일체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김정일이나 그 축군 간부들이 예를 들면 장수원 별장에 갔다 하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 초대 소원들이 음료수 같은 것도 따라 드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함께 자자면 잘 수도 있고, 마사지도 해드릴 수 있는 마사지 조가 있고, 성적으로 기쁨을 드리는 조가 있고, 이게 기쁨조라고. 각각의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나 보군요.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 박사님, 기쁨조 북한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말로만 들었고, 특히 이한용 씨한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쁨조, 송지용 씨가 설명했지만, 기쁨조라는 게 통칭에서 그렇게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봉사원이라든지, 호위성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신사적으로 부르죠. 이른바 성적 놀이계로 생각했었는데, 그 역할만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 안에 기쁨조, 안에도 무슨 만족조, 행복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만족조, 행복조가 있는 거고, 그건 평양 근교에만 있지, 예를 들어 최적 평안북도 무슨 창성이라든지, 하몽시 무슨 마전이라든지, 이런 지옥에 있는 김정은의, 김정일의 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100% 이렇게 몸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어쨌든 김정일, 김정은 주변에서는 이 예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당이 관리해서, 그러니까 이 기쁨조 선발 사업과 관리 사업이 일종의 노동당 사업이고, 당 정책입니다. 이것이 다 관리를 하고, 선발해서, 실제로 그 주위에서 보필하는, 그러니까 왕정이 바뀌었으니까, 기쁨조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송정 씨, 그런데 좀 이게 의아스러운 게, 기쁨조라는 게 결국 허드렛내를 하더라도, 상류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런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가, 집으로 딱 돌아가면, 하류 생활로 다시 전락하는 거 아니에요? 적응이 된대요? 지금 기쁨조라고 해서, 제대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조가 있고요. 그 안에서 허위국 내에서, 따로 허위국으로 경비서는 남성들하고, 결혼시키는 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과라고 하는 중앙당, 조선노동당 중앙당의, 이제 사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사과는, 조선노동당 허위천국의 기쁨조로 근무하던, 옥과생들, 옥과생은 여자만 뽑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뽑거든요. 남자 기쁨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짝을 모어주는, 그런 과가 있거든요. 뭐 결혼정보 업체예요? 사과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김종일이 어느 특가게 언제 와서, 어떤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즐겼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을 그냥 제대해서,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닙니다. 편집장님, 김종일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른바, 충성봉사하는, 기쁨조까지도 갈아치우는 거 보면, 김종일 시대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의 시대로 완전히 다 만들어가는, 이런 일환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기쁨조가 대개 25살 정도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벌써 김종일이 지금 집권한 지가, 3, 4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기쁨조가, 벌써 나이가 차서, 이제 은퇴할 시기, 기쁨조 은퇴할 시기가, 자연스럽게 은퇴할 시기가 됐군요. 아마 자연적인 물갈이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김종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상당한 콤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 큰 여자를 혹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김종일 미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의 기준도, 아버지와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미소지만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기쁨조를 좀, 새로운 기쁨들을 충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 소식통 말이 맞다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현정 위원님, 그런데, 북한이 뭐 거의 왕조사회입니다마는, 이겸수 왕조사회도 아니고, 자기를 이렇게 떠받드는, 무슨 기녀들 두는 것도 아니고, 일본적으로 독재국가들의 특성을 보면, 가타피 전 리비아 대통령도 보면, 아마조네스라는 여성군단이라고 해서, 경호원들을 따로 뒀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봤어요. 여성들로만 군단을 두고 했고, 특히 이제 독재국가 보면, 의사결정구조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파티라든지, 개별적인 사적 모임에서, 의사가 결정이 되고, 집행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티 정치가 많죠, 사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옆에서 접대를 하고, 봉사하는 요원들 같은 경우는, 그 비밀들의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요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신분도 일단 정확해야 되고, 또 보완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쁨조라는 형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 주변에서, 어떤 것들을 움직여내는,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왕조 국가도 아니고, 라고 얘기하셨지만, 북한은, 한 번도 민주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없죠.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들 거쳐서, 지금 있거든요. 기쁨조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과거의 상궁이나 국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할과, 선발 과정,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시로 가봅니다. 다음 위시로 가봅니다.